자, 우리 추운 겨울이지만, 자! 저도 광수 덕분에! 저희도 맞게 됐으니까! 그랬어요! 저랑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, 광수한테!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! 광수야, 우리 갑자기 맞는 거! 이렇게 주지 말고! 광수야! 아, 사는데? 나 해, 나 해! 광수야! 아, 진짜로? 그래! 광수야! 아, 진짜 해! 먹고 해, 진짜로 해! 아니, 다 먹고! 오케이! 아니, 웃통 먹고 한다고 하냐? 오! 우와! 와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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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거... 어서! 어서! 어, 왜! 왜이래! 왜이래! 어서! 야, 서빈아! 왜이래! 아이, 왜이래! 아, 왜이래! 아, 왜이래! 아, 풍끈하지 마! 그만해, 그만해! 아, 그만해! 아, 그만해! 아, 왜이래! 쟤가 마지막 전소비 말이야. 아니 왜 이래. 아니 전소비 왜 그러냐 뭐. 어? 아니 전소비도 왜 이렇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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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우리 모르는 일이야. 자, 하나, 둘, 가자! 셋! 셋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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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멋있다 멋있어. 자 2018년 우리 무슬련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